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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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구백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무서운 저주 29장 후반부의 경고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30장은 앞에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부응을 이야기하는 아주 놀라운 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배신하고 징계를 받아 이방나라로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 마지막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쫓겨간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뭐죠? 기억하라.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을 배신하여 무서운 징계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기억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전부입니다. 이 본문은 마치 신학성경 누가보검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은혜를 배음망덕하여 집 떠나 죄를 짓다가 망하여서 이방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첫째 탕자와 둘째 탕자 모두에게 오직 그거 한 가지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 말입니다. 저와 함께 동욕하는 분들 중에서 과거의 주목자이셨으나 회심한 후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봉사하고 자화를 준비하는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함과 넘어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중독과 분노, 그로 인한 낙심과 원망이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때론 그 이후로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떠나서 방황하고 후회하는 형제님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백번이고 천번이고 돌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와서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아니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독이나 큰 죄로 넘어지는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나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우리도 매순간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돌이킨 그 자리에 회복과 거룩 그리고 부응을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믿습니다. 처음 회심하고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지만 매순간 주님을 떠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또 매순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히 주님 나라 갈 때도 평생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임 목사님이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했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렬을 회개시켜 제자로 삼으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배은망덕한 그 제자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사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회개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 가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률의 역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일곱 번씩 일은 번이라도 천번, 만번이라도 극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첫 번째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들 마음에 한례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1111 기도회가 본당에서 열립니다. 이 땅의 무너진 영역들을 위해서 주의 마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너진 곳곳마다 다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역에서 다시 일어나 돌이켜 회개하고 은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무너진 곳곳마다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무력을 인정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한례이고 부흥입니다. 두 번째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0장 11절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구원과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한례를 받아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율법과 계명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이 모학선생의 역할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세상의 법처럼 우리를 얼고 매고 그대로 안 살면 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그의 신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의미로 그대로 살겠다고 맺은 혼인사약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한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이 언약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멋진 사랑의 약속이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읽고 싶고 지키고 싶고 넘치도록 살아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내와 연애할 때 아내가 저에게 보낸 문자나 카톡을 사역하는 중에도 그리고 자기 전에도 계속 꺼내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안부인사나 데이트 약속 같은 별거 아닌 내용이었지만 그저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보내준 약속 내용은 제게 의무나 부담이 아니었고 너무나 기다려지고 지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만 사랑으로 바뀐다면 어떤 약속이나 법도 부담이 아니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약속을 어겨서 싸우거나 징계를 받아도 그조차도 서로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마음만 사랑으로 바뀌면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10편 기자는 10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종일토록 그의 말씀을 읍조리며 다녔다고 말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이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게 되니 죄 짓는 것이 싫어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10편 기자와 다르게 성경만 읽으면 졸리고 예배가 지루하고 신앙생활이 힘든 것일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사랑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한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은 반대되는 개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오해하는 이유는 이 두 관계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면 나의 노력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반대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구원이 아닌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둘은 아주 조화롭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와 제 사랑하는 딸이 함께 구원이라는 물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완성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딸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구원이라는 물건은 제가 거의 다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딸은 아직 손이 미숙하고 만드는 것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는 제 딸이 아빠와 함께 그리고 아빠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보라고 시켜보고 저것도 해보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켜놓고 사실은 딸이 한눈 팔 때 제가 다 해줍니다. 저는 물건의 완성보다는 구원이라는 물건의 완성보다는 이 시간을 통해 딸에 대한 저의 완전한 사랑과 제 딸의 사랑의 반응을 나누고 교제하고 싶을 뿐입니다. 구원이라는 물건은 사실 이미 제가 다 설계해놓고 완성해놓은 것입니다. 이 비유가 완전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한례를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죄에 빠지곤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우리가 노력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숙한 노력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우시고 그리고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6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한례를 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살아나기 위해 힘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당해 당신을 사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놀랍고 조화로운 사랑이 오늘 하루 여러 번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눠서 다음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한례를 행하여 주시고 이 땅의 무너진 영역들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영역에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의 놀라운 부흥을 한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니면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마음의 한례 놀라운 우리 삶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무너진 영역들에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니면 전쟁과 아버지 아니면 저 기후변화와 아버지 아니면 주여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 그 모든 영역에 또 아버지 주여 약물 좀 더 고통당하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의 한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신과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주여 통치가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역에 주의 부흥과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신과 통치가 회복되는 일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여 믿음과 부흥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 주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한 후에 더 깊은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개명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버지님의 주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의 열망을 열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님의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주의 개명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의 개명을 더욱 사랑하므로 주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주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므로 주여 아버지의 죄를 짓기 싫어지고 하나님을 덕상하게 된 놀라운 우리 마음의 한례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아버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님의 주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헌신이 우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주여 개명을 사랑하고 아버지님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의 뜻을 향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주의 노력은 아버지 이 노력은 주여 그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